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늘은 화요일 시사연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하는 날인데 김동인 기자가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긴급 투입이 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뉴스 가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습니다. 이수진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입당은 김영현 법제처장,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사법농단 비판판사 중 네 번째로 민주당 행위입니다. 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 문을 통해서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의 국회 입성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뒷받침하겠다라면서 이렇게 개혁적인 법조인들이 우리 당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판사의 정치권 행위를 놓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바로 판사의 정치권 행 이걸 둘러싼 논란이 몇 갈래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이러려고 폭로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법농단을 폭로한 판사들이 전부 다 민주당 행위를 택하고 있다. 이게 결과론적입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탄희 변호사나 이수정 전 부장이나 이수진 전 부장판사나 처음부터 정치권에 가려고 폭로했다는 건 정말 그분들을 폄훼하는 거고 그럴 리는 없고요. 결과론적으로 그 행동을 했고 자기의 소신껏 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해석하기를 그러면 연역적으로 찾아보면 정치권에 오려고 저런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렇게 볼 수는 절대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부심 기자도 이런 어떤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하시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뭐랄까요.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몇몇 야당 정치인들이 정당성이나 정파성에 의해서 사법농단이 그게 훼손되고 있다. 또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벗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상권분립 훼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전부터 폴리널리스트나 폴리패서 같은 비판이 있을 때도 그랬지만 정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상권분립은요. 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문제예요.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이해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목소리를 좀 먹히네요.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사법농단을 제기 문제를 제기할 때 그 진정성과 정치권 행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원래 전파 세계에 물들어가지고 의도적으로 몰아가려고 폭로했던 거 아니냐라는 식의 분석은 말이 안 된다. 너무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가름을 하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법복을 벗자마자 바로 정치권으로 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임용직이라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판사나 검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제안이 좀 돼 있어요. 정관예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추마하는 거. 선출직이라 다르다. 선거에 나가는 거. 이거는 판단을 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유권자한테. 완전 다른 부분이 아닌가. 될 가능성도 몰라요. 얼마 될지 안 될지. 그걸 갖고 이렇게 된 것처럼 뭔가 큰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과관계를 지우는 거는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르면 가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직업선택의 자유. 선거의 자유. 참정권. 뭐 많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다만 어떤 업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차원에서 강령적 문제라든지 어떤 도리의 문제. 이런 차원에서 언론계 같은 경우도 언론 활동을 하다가 바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거에 계속 문제제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KBS에 계셨던 어떤 분께서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청와대로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가는 경우에는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고 그런 나쁜 사례들이 있다 보니 이번 사례에서 좀 일각에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들은요. 그분들은 언론인들은 임명직에 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행정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결과적. 이것도 결과론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데 뭐가 부딪혀가지고 이거를 정치로 가서 내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직업으로서 정치로의 소명을 갖고 잘 헤쳐나가겠다라고 했으면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거를 바라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 맞지 단순히 이제 여당 행을 선택하든 야당 행을 선택하든 비판을 하는 건 좀 과한 느낌이 들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이전에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활동을 했었느냐 그거에 비추어서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실 한국당에서도 이걸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한국당에도 이번에 장동혁 판사가 장동혁 전 판사가 전두환 재판을 이끌다가 지금 벚뻑 벚고 바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아직 입당은 안 와서 대선 유선감 출마를 선언을 했죠. 한국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희망한다는 뜻까지만 밝힌 거죠. 아직 입당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출마 선언을 하면서 빨간 목도리를 두루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입당의 희망을 밝혔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리를 하면 이수진 이제는 전의부터야죠. 전 부장판사도 어제 입당식에서 이런 얘기들하고 사법농단은 폭로했는데 그 뒤에 진행되는 걸 보니까 정치의 중요성을 절감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개혁을 결국은 완성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래서 정치권에 투신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법농단 폭로의 진정성과 정치권 투신을 연결지어서 뭔가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독려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좀 논란거리가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직으로 있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찬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탄희 전 판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좀 지났었어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탄희 전 판사한테 비난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많이 개혁이 제안했는데 한참 뒤에 결국은 수락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언론계 같은 경우도 바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했던 게 그때 제 기억이 나면 언론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정한 어떤 휴지기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6개월이다 2년이다 3년이다.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언론계 내부에서도 일정한 어떤 공백기 휴지기가 있고 난 다음에 가더라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판사들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어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재판하다가 바로 나온다는 거는 그런 거는 저도 직업적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선거가 있다면 좀 미리 결정을 해서 예컨대 판사 법복을 벗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데 좀 늦었다는 측면 그거는 충분히 어떤 직업적 윤리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지 잘못됐다고 또 말하기도 그렇고요. 지금 정확한 표현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 윤리의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직업적 윤리요. 내가 판사였는데. 그렇죠. 바로 국회의원 된다. 그렇죠. 이런 거. 이건 한번 항상 논란이니까 저는 벌어지고 거기서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대부분의 생각일 것 같아서 저희도 좀 필요하다면 언제 한번 당사자들 모시고 한번 인터뷰하는 기회를 이탄희 변호사 부르죠. 네. 아무튼 저희도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 여론이 사실은 비슷한 게 예를 들면 최근 태호 어머니셨던 이소연 씨가 민주당 입당했을 때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 순수화했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직업 윤리도 중요하지만 정치권 행을 뭔가 하기만 하면 이건 순수한 게 아니야. 이건 뭔가 훼손되는 거야 나쁜 거야. 이런 프리임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결국은 국회의사당에 가서 피켓 들고 울면서 호소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판하면 안 되죠. 울어도 안 되니까 울어도 아무 말도 안 되니까 내가 직접 가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가구신 기자가 말씀하셨네요. 정치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진영 논리로 봐버리면 뭘 하든지 잘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입 얘기가 나온 김에 어젯밤 오늘 새벽 계속되고 있는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르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2호였던 원종건 이베이코리아 사회공헌 매니저를 향해서 지금 데이트 폭력 성폭력 관련한 지금 고발 비슷한 글이 지금 온라인에 올라와서 지금 아직까지 사실 여부나 이런 것들을 파악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민주당이나 아니면 원종건 씨 개인 명의로 입장이 나온 건 없는데요. 다만 지난 밤에 한국당에서는 비판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중에 당에서든 개인으로서든 명확하게 해명이나 혹은 사실관계에 관해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원종건 씨 본인의 어떤 해명이나 설명이나 이런 건 아직은 없는 사실이에요.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거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이 돼야 됩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 박찬주 예비학 대장을 영입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비판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재판 결과에 기초해서 가져갔던 비판이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영입 철회 이렇게 결과가 빚어졌는데 이제 이 원종건 씨 이른바 미투 폭로가 있었던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일정하게 된다면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요것도 아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 당 인재영입위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발표를 한다고는 했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좀 봐야 그 후에라도 뭔가 이야기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확인한 후에 일단은 조치를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에서 단호한 조치가 있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사실이라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된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으로에 체류 중인 지금 자국민 500여 명이 있죠. 철수를 위해서 한국도 빠르면 오는 31개 전세기를 띄워서 자국민들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전세기 투입 방안 등을 공식으로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이미 지금 한국총영사관을 통해서 어제 전세기 탑승 신청은 이메일로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중국 국적자는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한국 국민의 가족 이라도 탑승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발열, 구토, 기침 등 의심 증상자도 탑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어제도 잠깐 이만큼 다뤄본 바 있고요.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우한 주재와 어떤 총영사관 연결해서 현지 이 사정 이야기도 좀 들어볼 거고 전문가 연결해서 도움 말씀을 들을 예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정치적 공방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당에서는 지금 발열 이런 거 잠복기에도 될 수 있다 하니까 될 꼼으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민경욱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신중하길 바란다고 얘기했죠.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한이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보입니다. 한 600여 명 우리 교민들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버려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 한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격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버려둘 수는 없어요. 그럼요. 정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자국 국민 보호인데 그러려고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있는 건데 저기 좀 힘드니까 혹시나 돌아서 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600여 명을 버려두자. 이렇게는 할 수도 없고 신중하게 대처를 하되 보호할 건 보호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를 좀 보면요. 잠복기가 있으니까 별대 권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즉각 금지하고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금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에도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에 대한 청원이 제가 가장 최근에 파악한 게 47만이었는데 얼마나 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제 저희가 잠깐 뉴스 세계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 규범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국제보건 규칙입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에도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가름을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잠복기 때 이게 될 수 있다는 게 참 문제네요. 그러니까 어제 무증상으로 입국을 했을 경우에 결국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에 안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증상일 경우에는.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잠복기 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가 결국 핵심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서 격리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이거는 좀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하고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이건 순식간에 퍼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약간 뉘앙스식으로 막 흘리고 있는 것들이요. 전세기 관련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가 저는 좀 약간 나쁜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혐오에 기반한 정치적인 이득을 좀 노리려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의 초동조치에 실패해가지고 여론의 비난을 입었던 거에 대한 반발일지 모르겠으나 민경호 의원 등은 페이스북에 우리는 그때처럼 정치적으로 역병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대중들이 혹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한 공포적인 어떤 심리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굉장히 뭔가 잘못하고 있어. 이거 지금 엄청 큰 일이야. 이거 지금 잘못하면 엄청난 사단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를 자신들이 어떻게든 정부 여당을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중국인은 다들 뭔가 잠재득 보균자들이야. 다 문제가 있어. 저 사람들한테 생활비까지 준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지금 언론 플레이하면서 불을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정말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대한민국이 질병 사태를 관리하는데 이런 걸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잠복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중국 방역 당국 관계자가 잠복기 때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면서부터 이 문제가 걱정이 더 심해졌던 건데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기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부인한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3부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볼 계획이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아무튼 막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 그렇죠. 다만 상식적이고 국제규범에 맞게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정답인데 정답을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이건 잠시 후 3부에서 좀 자세히 짚어볼 계획이니까요.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사상자 9명을 낸 강원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의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동해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대 치료를 받던 둘째 자매 마저 27일 오후에 숨졌다라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셋째를 위로하기 위해서 설 연휴를 맞아서 한 가족들이 모였다라고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지금 네 자매가 모두 세상을 등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소가 무허가 숙박업소였다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인재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68년 냉동창고로 지어졌다가 99년도에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영업신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소방당국이 지난해 11월에 이 펜션으로 불법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점검에 나섰는데 건물주가 이 조사를 거부하자 내부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이 그래서 12월에 동해시에 지금 불법 펜션 영업 사실을 통보했는데 동해시는 인력난을 이유로 지금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가스 누출 폭발 사고가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법규 미비 등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폭발인데 결국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법 업소에 대해서 소방당국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가 안 하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선 놓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무조건 인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대 강릉 펜션 사고가 있었죠. 대성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이요. 고등학생들이 사고를 당해서 그때 일상화탄소 노출로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당국이 나서가지고 불법 영업하는 펜션 업체들 다 잡겠다라고 해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전수조사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사에서 이 업소는 검색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잡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방당국이 잡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입주자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부 점검 안 된다라고 막자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제도적으로 과연 또 비슷한 식의 인재가 발생한 데 대해서 과연 어떤 이후에 이것들을 반성하고서 사고를 나왔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강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소방당국하고 지자체하고 바로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텀이 생긴다는 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 법규를 좀 손질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산품이나 이런 데 보면 규격 막 이런 거 달리잖아요. 정부 보증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품질 보증 이런 게 이루어지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무화과 업체인지 허가받은 업체인지 그다음에 보일러 시공을 자격 있는 업자가 했는지 뭔가 면허 없는 사람인지 다 확인하고 들어갑니까? 그렇죠.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지 않나요? 당연히 펜션이면 허가가 있고 다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해서 이런 건 보증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하라고 있는 거고 국민 세금 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단속하면 바로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세부적 법규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 확인을 못했지만.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소방당국이 같지만 안을 검사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떤 법규의 미비 때문이라고 보더라도. 동해시에서 거의 손 놓던 시평은 이거는 변명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아직도 바꾸려면 멀었던 건 먼 것 같습니다. 곳곳이 구멍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뉴스 3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상. 김종배의 시선 집중.